자 반갑습니다. 정계신 메가스터드 학생 여러분, 스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 대비할 시즌도 됐고 조금 있으면 6월 학력평가도 보는 시즌인데 선생님이 어제 수업을 하다가 지금 현장 학생들한테 모의고사 준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어떤 학생이 모의고사는 왜 준비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친구의 의도는 모의고사는 평소에 준비해야 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준비할 게 없지 않나? 이런 질문이 아니고 저는 이제 내신만 준비하는데 모의고사는 왜 신경 씁니까? 뭐 이런 의도였거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모의고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 정시파이터예요. 이런 친구들이 지금 1학기 지나면 더 많아집니다. 사실 이러한 주제는 1학년들보다는 2학년이 내년에 이제 고3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주제이고 사실 내신 3, 4등급이 제일 많은 분포이고 1, 2등급 학생들은 이것보다 좀 위에 생각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약간 다운시켜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내신 3, 4등급으로 어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너무 딥하지 않게 선생님이 수학 강사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학습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 가지 사료,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일반고도 그렇고 좀 자사고도 그렇고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에서 굉장히 쉬운 학교도 있죠. 굉장히 어려운 학교에 일반고 학생들이 지금 내신이 잘 안 나오는데 내신 4등급인데 나 지금 서울대 가고 싶거나 연고대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2학년 때부터 내신을 놔버리거든요. 그럼 2학년 2학기부터 내신을 놔버리게 되면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를 다 포기하고 정시를 준비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다 나 정시 파이터라고 외치고 다니는데 사실 내신은 아예 신경 쓸 수도 없고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 1년을 지나게 되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수시를 쓰게 되거나 수능을 보게 될 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좀 바로 잡아보고자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용어를 몇 개 좀 정리할 건데 고교 블라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주변에 학원을 다니려고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등학교 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 학교는 자사고라서 내신이 좀 불리하지만 대학교 갈 땐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교는 일반고라서 내신을 따기 쉬우니까 대학을 가기에 유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는 사실은 특목고 친구들은 내신이 좀 불리한 게 당연한 거고 자사고 친구들 내신이 불리한 게 당연한 건데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는 것만이 무조건 좋냐 나 지금 좀 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로 오거나 자사고로 와버렸는데 1학년 내신이 끝난 상태에서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럼 전학을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때 필요한 용어라서 고교 블라인드제라고 해서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출신이냐를 알아보지 못하게 이름을 가리고 뽑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나 자사고나 아니면 다 똑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석차만 보거나 등급을 보고 아이디를 뽑아가느냐 또 이제 그렇지도 않게 되는 이유가 표준 편차라는 건데요. 일반고랑 자사고를 조금 비교할 때 좀 필요한 자료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여러분 중간고 성적표 받았죠? 거기 석차도 나올 것이고 등급은 기말까지 포함해서 나오니까 아직 정확하긴 않겠지만 거기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어떤 거냐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느냐 이런 건데 공부 좀 잘하는 학교들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하나만 틀려도 등급이 쭉쭉쭉 떨어집니다. 친구들이 공부를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 틀렸는데 1등급이 없어진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하나 틀렸는데 하나 더 틀렸는데 친구보다 2개 등급이 낮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학교 가면 아이들이 공부를 전부 다 안 하는 분위기여가지고 나 정말 좀 안정적으로 많이 틀려도 등급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나태해지겠죠. 그런 걸 기준으로 잡을 때 표준 편차를 잡는데 선생님이 성적표 몇 개를 조사해봤고 이거는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해서 나온 건데요.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공부를 좀 어느 평균적으로 하는 학교들은 보통 표준 편차가 15점에서 20점이고 자사고는 5, 6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물론 수학에서는 한 문제나 배점이 막 10점 넘어가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10점 이상 되는 학교도 많겠지만 표준 편차가 작으면 많이 모여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문제나 두 문제들 틀리는 거에 따라서 등급이 많이 많이 바뀐다. 표준 편차 20점, 30점 되는 학교들은 상위권은 아주 쏠려 있고 하위권도 아주 많이 퍼져 있다. 그러니까 호리병 모양이라고 하는 거죠. 호리병 모양인 학교인데도 공부를 잘하는 학교다. 그러면 1학년에서는 보통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2학년 가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1학년 때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지만 아이들이 어떻게든 비립니다. 표준 편차가 10점에서 15점 사이 배점이 좀 크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데 2학년 가서 표준 편차 20점으로 늘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상위권 학생들은 고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내신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학교가 공부를 좀 하거나 시험 문제가 어려운 학교인데 표준 편차가 15점 이상이다 라고 하면 상위권 학생들은 이미 고정이 돼 있는 거고 나머지 학생들 중에서 내신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겼다는 뜻이고 우리 학교는 시험적으로 평이한 수준인데 표준 편차가 5점, 6점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학교들이라서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들이 틀리는 것에 따라서 등급이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일반 것보다는 자사고가 표준 편차가 좀 적겠죠. 여기 학교 예시를 든 건 표준 편차 24점, 2점인데 이거는 상당히 좀 일반적인 학교고 공부를 잘하거나 시험 문제가 어려운 학교라고 볼 수가 없는 수준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 학교나 아니면 주변의 정보에 따라서 뭔가를 파악할 때 표준 편차는 그때 쓰인다. 그러니까 학교의 대학교 입장에서도 아무리 고등학교가 어떤 출신인지 가려져 있어도 표준 편차를 보면 그 학교나 그 친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3, 4등급이라면 아주 평이한 수준인데 사실 평이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게 3등급이면 반에서 한 5등 정도 하는 거거든요. 반에서 5등 정도면 공부를 못한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3, 4등급 학생들은 보통 주변에서 생각할 때 좀 평타치네.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하는 건데 3, 4등급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고대는 1, 2등급이니까 갈 수 없는 거 아닌가? 내신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 4등급을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은 이제 등급에 따라서 수시가 지원 가능한 정도가 이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등급에서 2등급 사이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서울 상위 15개 대학교에서 좀 좋은 학교들이 배치가 돼 있는 거고 2등급 중반에는 국민대, 순실대, 세종대 3등급에서 가서는 광운대, 명대대, 상명대, 가톨릭대, 성실려대, 과기대 이 정도 수준으로 배치가 돼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자사고면 일반계 이거 일반계 기준이거든요. 그보다 두 칸 더 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3등급이면 두 칸도 올라오셔가지고 숭실래, 세종대, 건대, 동대까지 이 정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내신 등급별 지원 가능한 대학 치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보통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2등급 후반대 당국대, 아주대, 인하대 지원 가능한데 여기서 만약에 연대 고대를 쓰거나 서울대를 쓰는 건 우주 상향이죠. 굉장히 상향을 지원하는 건데 사실 입시 컨설팅 여러분 상담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런 데를 권장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이런 사례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수시가 아니고 정시라면 여러분 연고대 가는 친구들 중에서 내신 8등급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정시니까 가능한 거고 우리는 지금 내신 등급별 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수시를 갖고 이야기하자면 자사고는 요거보다 두 칸 정도 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다.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1.5등급에서 2등급 나와야 건대, 동대, 홍대 이 정도를 쓰는데 자사고는 한 칸이나 위 칸 정도 더 위로 올리셔야 뭔가 밸런스가 맞는다. 이거는 인터넷 검색하면 충분히 많이 나오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이야기하자. 여러분이 3등급 중반인데 경기대, 인천대, 가천대 갈 수 있는 친구가 어떻게 성대를 가려고 하니? 너 정시로 돌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번에 부산교육청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합격자 분석자료집이라고 해서 각 학교별로 여러분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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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그동안 내신 자료를 좀 취합해달라고 해서 취합을 한 자료거든요. 그것도 합격자 분석자료집이 부산교육청에서 나온 거니까 검색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6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두터운 자료인데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학교 모두 다 사례를 분석해서 발표를 했어요. 사실 이런 자료가 굉장히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선생님도 학생 때 생각해보면 이런 건 잘 안 봤거든.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도 주의깊게 듣지도 않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내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냐 앞으로 좀 더 뭘 했을 때 지원 가능할 수 있냐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자료가 이번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각 학교별로 사례랑 다 제시가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선생님 몇 개 따왔거든요. 서울대는 당연히 좀 잘하는 학교죠. 서울대 의대니까. 서울대 의대인데 평균 내신이 1.19니까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잖아. 근데 뭐 서울대인데 내신 4 뭐 이런 건 지금 얘기하자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서강대학교인데 내신 3.6이죠.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자사고일 가능성이 좀 높지만 우리가 그 자료를 여기서는 알 수는 없고 내신 3.62 등급인데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붙었던 학생이고 이건 서울 시립대인데 3.94 근데 여기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은 굉장히 뭔가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신 3.4 등급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냥 정시로 돌리거나 아니면 수시를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되는 학생들보다는 끝까지 붙잡고 있는 친구들이 무조건 성공률 높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선생님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3학년 될 때 내신 3.4 등급까지는 인공호흡 가능하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 사례가 이번에 발견되는 거예요. 다른 자료 이거 시립대학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거는 이런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립대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죠. 아까 여기에 등급별 학교를 보셔도 시립대학교는 어디 있냐면 1.3에서 1.9 등급 1등급 후반대 지원 가능한 학교로 나와 있는데 시립대학교에서 자기네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보시면 물론 지원 비율 대 합격자 비율을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도 제일 많이 했고 합격도 되게 높거든요. 자사고는 7%밖에 안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보교 블라인드제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일반계에서 72.4%가 합격이 됐다고 나온 자료고 여기서 되게 좋은 자료가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좀 구분해놨거든요. 일반고에서는 입문계열은 평균 등급이 2.24랑 2.8이니까 2.8대 후반까지 가능한 거고 자연계열은 조금 더 멀죠. 조금 더 늦는데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5등급, 4등급 후반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을 했다라는 자료예요.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2등급 후반대니까 이게 평균이라서 평균 등급보다 더 밑에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잖아. 여러분이 이런 걸 좀 보시면 알겠지만 3, 4등급이라고 해서 여러분 가고 싶은 대학교가 1, 2등급이다. 그럼 포기하라. 정신 돌려. 이런 생각은 스님 생각에는 절대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지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라. 희망을 잃지 말아라. 여러분이 지금 모의고사나 내신이나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준비하는 게 나중에 가서는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네 본인이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 다니는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학교나 표준편차나 학교 시험 난이도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영상을 찍는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1학기 기말을 보지 않은 겨우 중간고사만 본 시즌에서 내가 전학을 갈까? 자퇴를 할까? 아니면 정신파이트로 돌릴까? 이런 고민을 하기엔 너무 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정신만 준비해서 성공한 친구들 무조건 있어요. 물론 있어요. 물론 많은데 그 친구들도 있는 것만큼 정신을 준비하지 않고 수신 차근차근차근 준비해서 우주성향 지원해서 붙어버린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특수한 사례를 바탕으로 내가 어떠한 결정을 짓는다라기보다는 지금 여러분이 봐야 되는 시험, 모의고사나 내신이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내신에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아무 성공 사례도 포함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하시고 시험도 보시고 수행평가도 보시고 차근차근 준비하다가 보면 3학년 가서 수시를 지원할 때 조금 더 플라스틱 요소가 있고 결과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이런 사례들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얼마인지 더 자세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가이드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었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신 3, 4등급이나 아니면 5, 6등급까지도 여러분들이 포기할 만한 지금 상황이라고는 선생님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너무 극단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가능한 준비를 이것저것 많이 해서 시험 포기하지 말고 잘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몇 번째 이야기지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충분히 힘든 거 다 나는 이제 아예 100%는 아니지만 공감이 좀 되는 게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우리 학교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서 내신 따기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는 정시로 갔지만 수시로 가는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을 그냥 접고 정시만 준비했을 때 그 친구들은 하나라도 무언가 더 매달려서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선생님이 학생들 보더라도 그런 친구들 있어서 또 이제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대학 갈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가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절대로 지금 아무래도 2학년 친구들이 관심 많다 그랬죠. 2학년 친구들 특히나 지금 너무 성급하게 한쪽으로 쏠려서 결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시험 잘 보고 3학년 돼서 또 수능 준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